계란를 잘라주세요. 가라지면은 점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게 앞에 이걸 코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딥스게이지라고 그래요. 딥스게이지가 상대적으로 돌출이 되겠죠. 돌출이 되는 거를 그것도 일정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갈아주나? 이렇게 해서 아, 평평하게 맞춰주시는구나. 우 decreased 숙련도에 따로 다르겠지만 보통 하나 손보는데 얼마나 걸려요? 3분 얘 다? 네,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하나에 3분이 오는 줄 알고 한 바퀴 도는데 한 분 응 다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